우리 동네 남양읍 토요나눔장터와 팔도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렸었습니다. 주말 시간 이용해서 탤런트 아역배우서부터 출신들 진행자라도 했고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. 남양읍사무소 앞에 도서관 옆 역사공원에서 행사를 하였고요. 인지인들이 와서 댄스도 추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. 볼거리가 풍부하고 아이들 잔치처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즐겁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좋은 날 있을 겁니다. 우리 3년 만에 이런 행사가 보물 터지지 터졌는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.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반갑고 내 모습도 찍으면서 셀카로 내 모습도 찍으면서 와 댄스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. 유튜브에 이 공연하시는 분들 이름 치면 나온답니다.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.